바로 이 제목입니다. 전당대회인가 아니면 쩐당대회인가. 이거 각 정당 입장에서 되게 아픈, 굉장히 아픈 표현 아닙니까? 쩐당대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돈 봉투의 힘은 강하다?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오늘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 영상도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돈 봉투 이게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두 영상 묶었습니다. 보시죠. 2021년에 있었던 두 번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모두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봉투 선거가 169석을 가진 원내체 1당의 당내 선거에서 횡행하고 있었다면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돈당대회, 쩐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으로 배표한 행위는 반민주 부패정당의 가장 대표적 특징인데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제 의원실 여직원에게 노란색 봉투가 전당대회 하루 이틀 전에 배달이 됐었고 그 돈 봉투 속에는 현금 300만 원과 특정인의 이름 석자가 적힌 조그마한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깨끗한 정치를 한다는 소신에 따라 그 봉투를 거절하기로 하고 바로 돌려주었습니다. 전당대회의 행사는 일종의 집안잔치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법의 범위를 벗어난 여러 가지 관행들이 있어봤던 게 또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야 되고 다소의 비용이 들어갔던 것이 또한 숨길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과거의 관행이란 이름으로 더 이상 그것이 진행될 수는 없었 것입니다. 김지혁 전의정관. 과거 여야의 전당대회 사항을 좀 기억을 돌려보면 실제 돈복순 사건이 벌어진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의혹 제의가 강하게 된 적도 있었어요. 물론 그의 의혹이 사실 아닌 경우도 있었고 이렇긴 한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제 벌어지거나 의혹 제의가 있는 게 전당대회란 말이에요. 지금요. 실제 돈봉투를 주었다 이런 소문 전당대회장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지금부터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2000년대 초반에는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도 돈봉투를 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선거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움직이면 돈이 들죠. 특히 선거라고 얘기하는 건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게 되면 만나고 식사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돈 문제는 항상 문제였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전신 같은 경우에 차태기 문제도 있었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구할 수 없으니까 불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돈을 얻었던... 문제이지만 관행 이런 얘기까지 설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줄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선거라고 하면 조직이 가동됩니다. 이게 책임당원이든 권리당원이든 어떤 형태로든 조직이 가동되는데 조직을 가동하려고 하면 조직도 예를 들면 중간에 단위에서 그런 조직들을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가장 편리한 방식이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옛날에 그랬었고 최근에는 상당히 조심하는데 또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선관위 같은 예를 들면 공영적인 제도를 가지고 운영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권력이 들어와서 다 보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절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유혹은 가장 빠른 방식이 적어라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죠. 특히 조직과 그다음에 여전히 과거에 계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이 드신 당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잘 아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봐야겠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은 최근 상황에서 돈 저렇게 뭉치로 받으면 큰일이 가는 거 다 알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하지만 어딘가는 저희 선거 과정에서 당원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은 매우 높다. 특히 말씀하신 전당대회에서는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그걸 의심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여야 모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당대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직이 가동되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예를 들면 넘어갈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당내에서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정답은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과거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들은 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와 있는 이정권 상무부총장이 의원하게 줬다는 방식과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주려고 마음 먹으면 돈이 차태기로 필요하겠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소위 정당 내부에서 근절할 수 있는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발견되면 엄격하게 예를 들면 출당 아니면 제명을 시켜서 정치를 못하게 하는 방식들을 빨리 좀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약간 특이한 게요. 아까 영상으로 확인해 보셨는데 고승덕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뭔가를 밝힌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2008년 전당대회 얘기하면서 봉투에 300만 원이 들었다고 해서 봉투 안에 300만 원이 드는 돈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죠. 민주당도 뭔가 돈 봉투를 돌렸는데 거기도 봉투당 300만 원이에요. 이 300만 원이 뭐가 이렇게 정치권에서 합의된 금액입니까? 지금 똑같은 금액이 공교롭게 보입니다. 지금요. 물론 시차는 2008년 그리고 저거는 2021년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눈길을 좀 잡네요. 이 액수가. 최수형 전 의원님. 특히 당내 어떤 선거, 경선에서는 이런 돈 봉투를 주는 이거에 대한 유혹을 느끼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유혹이 아니라 과거 2010년 전까지는 거의 관행화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관 선거를 하잖아요. 당시에는 온라인 투표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체육관 선거를 하면 대의원들을 현장으로 집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는 건 이제 여론조사를 하지만 체육관 투표를 하게 되니까 버스로 지방에서 대의원들을 동원합니다.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을 모으고 운송하고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 돈을 누가 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동원하는 사람에게 일정 부분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박기태 의장이 전당대회라는 게 집안 잔치이기 때문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치러지다 보니까 법의 범위를 조금 벗어난 측면에서의 지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때 2012년, 2018년도에 박기태 의장이 이 문제를 국회의장직을 사퇴하면서 여기 수사를 받게 되고 하면서 사실 그때부터 좀 근절이 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값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을 표소파는 게 훨씬 많은 표가 확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면 더 많은 표를 몰아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혹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0점 더군다나 아까 0.5%포인트 차로 이겼는데 여기서 하나 조금 더 나가보면 만일 거기에서 친문으로 이야기됐던 홍영표 의원이 이겼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홍영표 당대표가 됐겠죠? 그러면 홍영표 체제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지고 이재명과 이낙연 후보가 각축을 벌였던 그 당시 선거가 어떻게 결과를 맺었는지는 사실은 예측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까지 나가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당시에 이 돈봉투가 만일 영향을 끼쳐서 지도부 구성에 지대한 포인트가 터닝 포인트가 됐다면 이 문제는 당내 민주주의를 넘어서 지금의 대선 구도도 바꿀 수 있었던 큰 사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 문제까지 어떻게 거론될지 모르겠으나 어찌되었건 지금은 온라인 투표라든가 그다음에 모바일 투표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 부분 동원에 대한 그런 유혹은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표의 표 값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다르다면 대의원을 만일 끌어들이려는 유혹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돈봉투로 만약에 사실이라고 그러면 나타났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많이 정치권에서 개선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한나라당은 당시 이 문제 때문에 당면까지 바꿨습니다. 새누리당으로. 그랬던 아팠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공론화됐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온라인 투표,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 오프라인을 얼마나 최소화시키면서 돈의 구조를 차단할 것인지 유익구조를 차단할 것인지 이 문제도 여야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네. 용기찬 변호사. 혹시 우회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당내 선거 문제지만 정당법의 처벌 규정이 있어요.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 돈 주거나 밥 사주면 선거에 안 되는데. 안 된다. 그러면 처벌,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서. 이게 이제 그때 아마 2013년도에 만들어진 조항이거든요. 혹시나 청취자께서. 알겠습니다. 그걸 뭐 좀 처벌해 주셨습니다. 이 패널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 계파와 관련해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시선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었지? 그때 어떻게 된 거지? 이걸 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요. 오늘의 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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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